안녕하세요. 메가스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아, 잠깐만. 자, 미적분 문제 띄워놓긴 했는데 확통이든 기아이든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이제 시험에 왜 이리 요상한 게 나오지 아, 요맘때쯤 되면 말이죠.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 것인가 뭐 댓글에서도 막 싸우고들 난리예요. 뭐 엔젤을 많이 풀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가지고 주로 그 떡밥이 나오는데 어, 나는 말이죠. 지금 그 커리큘럼이 거의 다 이제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엔제 여미백이 한 권 만든 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출만 그런 벅벅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전 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고 그 수능에 뭐가 나올지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왜 나왔는지도 알 수 있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효스트라다무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교과서를 베이스로 주장을 하는 것들은 절대 허점이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이제 메가스터디에 온 지 뭐 1년, 2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만 이제 짧게 봤겠지만 내가 그 전에 쌉꼬스들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이 논리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기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도 또 내가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이제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작년 6평 28번도 문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이게 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된다는 걸 알고 나면 무조건 외워서 풀 필요도 없고 이런 요상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 필요도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들 마음이고 시험장에서 빨리 풀면은 뭐 장땡일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이런 의문이 되는 거는 해소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미적분 몰라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냥 왼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지금 fx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뭐 이 식은 몰라도 돼. 그냥 여기가 y는 fx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f1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서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구하는 상황이거든. 미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에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주고 나서 어떻게 문제를 줬냐면 여기다가 t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의 좌표를 gt. 미적이라면 이거 이제 당연히 문제를 풀어봤겠죠. ht. 작년 수능 28번이니까. 자 이렇게 준 다음에 2gt 더하기 ht는 k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시험장에서 이제 쉽게 푼다라고 했을 때에는 효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샘플링 해보자. gt가 마이너스 1이면 ht는 k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k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어쩌고 했던 점이 k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어쩌고 했던 점이 k 플러스 4가 되는 거라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두 배로 늘린 다음에 k만큼 평이동 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점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프가 그렇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이제 식으로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게 됐을 때 fx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f라는 게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f에다가 gt를 집어넣은 거하고 f에다가 ht를 집어넣은 거하고 같다. 이 상태에서 ht가 k 마이너스 2gt라서 k 마이너스 2gt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식을 치환을 해서 x로 바꿔버리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k 마이너스 2gt 이거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이제 x로 치환을 해버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풀이들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요사한 걸 여기다 줬냐 이거지. 뭐 이게 나왔을 때 얘를 뭐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뭐 풀 수도 있고요. 이제 3으로 나눠가지고 내분점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실전 풀이가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금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생각해 봐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예측이 가능해? 스스로 안 되니까 그거를 예측해주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이게 어떤 교과서 개념에서 출제가 되는지 알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게 어떻게 변형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지. 거의 뭐 이런 수준이야. 이순신 장군님이 12척이 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에게는 9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틀릴 수가 절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절대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배운 거 알죠? 그래서 뭐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고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고 있어. 그리고 좀 많이 외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대칭이라든가 복잡한 것들 뭐 다 외우고 있을 텐데 그때 되게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x하고요. y 사이의 관계식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식이 이제 y는 fx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x, y가 지금 어떻게 돼? 얘를 무언가의 관계식에 의해가지고 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시킨 게 그 점이 x', y'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x'하고요. 이 y'의 관계식이 뭐냐? 그럼 이게 fx의 식이랑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이동을 시켰으니까. 그랬을 때 얘네들의 관계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y'이 g의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g의 x'이라는 이 g라는 함수를 어떻게 하면 x로 나타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의 우리는 관계식을 궁금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봐. 얘네들의 관계를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y랑 y' 얘가 지금 같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가 그럼 이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2분의 x 플러스 x'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않아? 그럼 여기에서 x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x는 2-x'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 그리고 이 y랑 y' 같다는 거니까 이 y'을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은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y'은 f에 2-f'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g의 x'이 이거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x'이 미분 아닌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gx가 뭐다? f의 2-x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gt랑 ht가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점에 이동을 시키겠다 이거거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gt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점들을 전부 다 다 이동을 지금 시키고 싶은 건데 그 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요? x', y'이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야. y'이랑 y는 같은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x와 x'의 관계식을 어떻게 줬다? 이렇게 준 거예요. 2의 x 더하기 x'이 k다. 이렇게 준 거야. 다시 써보면 2x 더하기 x'이 k 이렇게 준 거거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x는 구해가지고 대입을 한 것처럼 x는 1분의 1의 k-x'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이 f1x 식에다가 이 x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는 y'하고 같으니까 y'이 x'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이 점에 대한 관계식 이게 구해진다. 이런 원리인 거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x랑 x'의 관계식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 그치? 쉽게 준다 그러면 2를 빼게 되면 더 쉬워지는 거고요. 그치 않아?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없는 거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어렵게 준 거지. 미적분 28번이니까. 그치 않아? 그러니까 원리는 결국에는 도형의 이동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봤어. 만약 이게 이렇다는 거를 알았어. 알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발상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발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교과서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맘때쯤 되면 맨날 막 엔제 가지고 막 뭐 싸우는데 엔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실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도 엔제 내고 실모 내요. 근데 수능에 나올 게 뭔지를 안 다음에 아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맞춰야지. 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를 찾으려고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이미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수능 시험에 있는 내용들도 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거를 이해를 쓰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원리 그 수능이 출제되는 그 원리를 자, 그래서 또 이거 올리고 나면 또 댓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뭐 뻔한 거를 내가 알긴 아는데 뭐 효자들 때문에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아서 하루빨리 수능,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댓글에서 막 서로 뭐가 옳다 이렇게 싸우지 마.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실력에 맞게 자기의 상태에 맞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댓글에서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쌉고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쌉고수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수능을 준비를 하면 있어서 수능에 나올 게 뭔지를 완벽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거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요 문제를 엄청 풀다 보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 각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 근데 이거 이제 28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린 거지. 자세한 내용은 라이즈에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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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